오늘 뭐 갈 수 있나요?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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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가 상태가 안좋아서 안폭고 하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을 수가 있어요. 좀 이해해주시기 바라구요. 지금 한치 팀하고 갈치 직무 팀하고 약간 자리 배치가 좀 있어요. 오구 올케지는 않은데 갈치는 풀치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선미에서 하는 제 지인분은 오징어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아직까지는 집어가 안된 상황인 줄 알거에요. 여기 보면은 메탈 위에 어시스트 여기 밑에는 오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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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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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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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